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AP2제약연구소의 이정열 전라팀장입니다. 금일은 12월 9일이고요. 현재 시각은 11시 30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실 종목은 한창재지라는 기업이고요. 코드번호 009469입니다. 한창재지가 장기평선을 돌파하지 못했어요. 여기 241일 이동평균선에서의 저항을 받으면서 매물대에서 소폭 조정을 받고 있는 그런 흐름입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끝났다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제지 관련 소식이라든가 원자재 가격이 좀 올라가면서 지금 코로나 때문에 배달 수요가 좀 늘어나고 있고 백판지, 우리 백판지라든가 골판지 이런 수요가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데 가격 또한 상승하고 있어요. 상승. 그런 흐름에서 지금 시장의 공급 대비해서 수요가 더 크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다.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판매하는 판매가가 높아지고 원자재값, 생산을 하는 자재값이 좀 낮아진다. 그러면 단가, 단가 같은 부분에서 낮아진다. 라고 하면 생산성 영업이익률 영업이익률 이런 부분들이 좀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이 기업의 재질 관련 사업을 연인을 하고 있는 이런 한창재지라든가 등등등 많습니다. 어떤 기업이 있는지 한번 간단하게 볼게요. 무림페이퍼, 무림SP, 심풍재지 이거는 관련이 없다라고 선을 좀 그었는데 많이 올라갔어요. 일단 한창재지, 새하, 깨끗한 나라, 페이퍼코리아, 구길대지, 삼정펄프, 한솔대지, 한국수출포장, 아시아재지까지 등등등 많이 있습니다. 재질 관련주들이 좀 조정을 받는 흐름들도 있고 지금 약간 뭐 할까 약간 옥석가리기? 옥석가리기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재질 관련주들이 최근에 좀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도 많이 오르고 테마주라든가 이렇게 좀 조정구간 매물대가 좀 높은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서폭 조정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지금 상황에서 코로나로 인해서 배달 수요라든가 우리 식당에서도 이제 포장 외에 9시 이후에는 포장 말고는 식사를 식당 안에서 할 수는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식당에서도 안에서 마스크를 벗고 확진자가 전염이 된 그런 케이스들도 몇 번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그 뭐랄까 포장에 대한 수요 증가, 배달에 대한 수요 증가가 제지 관련주로 영업이익이 실적이 증가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전망이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어떻게 보면 간단하게 말해서 뭐 코로나 수요주다라고 볼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겠죠. 주요 원재료인 펄프 및 폐지 가격 하락으로 인해 원가가 줄어들었다. 영업이익은 개선이 되었다. 그리고 실적 개선을 위해서 설비 투자를 이어가고 있다. 뭐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종목이 좀 장기적으로도 지금 좀 약간 이런 상황이에요. 기술적으로 보자면 매물대가 살짝 걸쳐있는 상황이고 모멘텀적인 모멘텀 이런 부분들을 보자면 제지 가격, 원자재 가격이 하락을 하고 생산설비들을 늘려가면서 생산량을 좀 늘려가려는 그런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다. 자 이런 것들을 보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코로나로 인해서 살짝 수혜 코로나 수혜 테마 약간 이렇게 형성이 되려고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배달에 대한 수요가 좀 증가가 될 것이다. 이런 부분들인데 우리 백신이랑 지금 치료제 이런 부분들에서 좀 왔다갔다 하고 있어요. 뭐 싸우고 있어요. 수급적인 측면에서 백신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 우리 어제 이제 정부에서 외국산 백신을 좀 수입을 하겠다. 계약을 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셀트리온이라든가 뭐 제네신이라든가 국내 치료제 그리고 백신을 개발하고 있는 이런 기업들이 다 주가가 조정을 받았습니다. 셀트리온 셀트리온이라든가 많이 이렇게 조정을 좀 받은 것들이 좀 보여주고 있죠. 뭐 제네신 같은 경우에서 코로나 우리 백신을 생산하고 개발을 임상연구를 좀 진행하고 있는 상황인데 뭐 이렇게 조정을 좀 많이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조정을 받은 이유들은 백신이 나오면서 이제 코로나 팬데믹이 종식이 될 것이다라는 그런 전망에서 어 그 조정이 좀 나온 것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지 관련주들도 이런 것들에 영향을 좀 받았습니다. 받긴 받았어요. 그렇지만 큰 폭으로 받진 않은 편이거든요. 우리 뭐 다른 종목들 같은 경우에서는 막 13% 막 20%씩 떨어졌다가 살짝 반등 나오고 10% 마이너스로 마감을 하고 막 이런 움직임을 좀 보여줬었는데 어 거기에 비해서는 좀 견고한 그런 모습을 좀 보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일단은 지지구간을 좀 확인을 해봐야겠죠. 대응구간 일단 저항구간을 보면은 여기 이 부분 상단부분이 어 지금 살짝 매물대가 좀 두껍긴 하다. 어 이거를 좀 돌파를 하기 위해서 추후에 돌파하기 위해서 이 부분이라고 말씀드렸죠. 이 부분 매물대가 제일 처음에 한창재질을 제가 언급할 때 이 매물대가 좀 두껍긴 하다라는 부분들을 좀 언급을 드리긴 했었습니다. 자 이 부분에서 돌파를 하기 위한 그런 조정이다. 라고 그렇게 좀 판단이 좀 되긴 하거든요. 여기 지지구간에서 반등이 좀 나오면서 2500원을 좀 돌파를 할 수 있을지 단기적으로 여기를 좀 돌파를 해줄지 이 구간을 좀 단기적으로 돌파를 해줄지 조정 이후에 바로 돌파를 해줄지 아니면은 뭐 한 번 더 조정을 받고 올라갈지 이런 부분들은 이 구간에서의 주가 움직임을 좀 살펴보긴 해야 됩니다. 자 일단은 여기에서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것이냐라고 봤을 때 한번 배팅은 해볼 만한 구간 구간인 것 같다. 라고 판단이 좀 됩니다. 여기에서 반등이 좀 나오면은 여기에서 돌파를 하지 못하면은 정리를 하는 약간 이 구간은 먹을 수 있지 않을까 약간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물론 이제 종목을 추천드리는 게 아니라 판단은 각자 하시는 거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거의 이제 3주간 거리두기를 하는데 지금 확진자 수가 계속 증가되고 있어요. 여기때문에 공포심리 때문이라도 포장 포장하고 배달의 수요 이런 것들이 좀 증가될 수 있다는 부분들이 아무래도 제지에 대한 시장의 수요가 점점 좀 늘어날 수 있다는 부분들 자 이런 부분들이 좀 기대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옥석가리기가 좀 나와주고 있지만 여기에서 반등이 좀 나와주면 이 지지구간 지지구간을 좀 버텨준다라고 하면은 이 구간까지는 좀 간단하게 좀 먹을 수 있지 않을까 약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이 위에 상단 부분에서 그 거래량이 좀 나와줬기 때문에 정리를 하지 못하고 물려계시는 분들도 있으시겠죠. 그런 분들은 240일 이동평균선 한번 그어보시고 그리고 상단부분 이 매물때 그리고 여기서 반등이 좀 나오는지 포인트로 대응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분할 매수가 중요하다. 100만원을 우리 투자를 했을 때 여기서 또 100만원을 투자를 하면 200만원인데 평균 단가가 좀 낮아집니다. 그렇듯이 이런 부분에서 포인트로 이 지지구간을 좀 바텨주고 반등이 나오는 것이 확인이 되면 여기에서 비중을 반등 나오는 걸 확인하고 비중 매수를 좀 하는 게 지나간 다음에 비중 추가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지구간에서 버텨주는 이런 모습을 좀 보여주면 추가 매수를 하시든지 반등 나오는 걸 보여주고 살짝 조정을 받을 때 조정을 받을 때 일대 비중 추가를 좀 하시든지 이런 식으로 일단 여기서 이탈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는지를 먼저 체크를 하고 대응을 잡으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좀 유동적으로 주가 움직임을 제가 영상을 찍는 시간이 지금 11시 38분인데 38분인데 이후에 내일 그리고 내일모레 내일모레 또 거래일에 따라서 계속 보면서 브리핑을 드리겠지만 제가 촬영하는 시간은 한정이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는 여기 보이시는 이 매물대 여기에서 반등이 나오는지 여기에서 이 캔들에서 아래꼬리 달리면서 좀 올라왔잖아요. 올라왔잖아요. 반등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지구간이 좀 형성이 되는지 그런 것들을 좀 유동성 있게 좀 판단을 해보시면서 결정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22평선도 이렇게 올라와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좀 행보를 하다가 지지구간을 좀 버텨주면 바쳐주면 좀 한번 대응을 한번 잡아보시고 반등이 나왔을 때 정리를 하시거나 수익 실현을 하시는 그런 전략이 좀 우호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굳이 지금 뭐 한창재지를 안 가지고 계시는 분들께서는 이 종목을 굳이 매수가가 높게 해가지고 잡으실 필요가 없어요. 올라오게 되면 올라오게 되거나 아니면 여기 뭐 큰 움직임이 없고 빠졌다 그래서 대응을 잡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바닥이 어딘지 확인을 하고 바닥이 이탈을 한다 그러면 그 밑에 바닥이 어딘지 확인을 하고 가지고 계시는 분도 마찬가지겠지만 조금 더 낮게 최대한 낮게 잡아보시는 것도 한 가지 전략이 될 수가 있겠죠. 그런 부분들 참고를 하시고 한창재지 일단은 수익성이 좀 개선이 되고 있다. 이런 부분들 이번에 4분기 실적도 한번 기대를 좀 해볼 수 있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만 이 종목이 시가청액 소영주입니다. 소영주 시가청액이 1300억가량이 좀 왔다 갔다 좀 이전에 비해서 좀 올라오긴 했는데 여기에 비해서 좀 올라오긴 했어요. 올라오긴 했는데 이렇게 큰 움직임을 좀 보여주는 이유들이 이런 움직임을 보여주는 거를 이용을 해야 되는데 이런 움직임을 좀 큰 변동성을 보여주고 있죠. 이런 움직임을 이용을 해야 된다. 여기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급등하고 이게 힘은 있는 종목인데 중소형 종목이다 보니까 변동성이 상당히 큽니다. 이런 식으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런 변동성을 이용을 해가지고 대응을 잡아갈 필요가 있다. 1380억 시가청액 유통비율 60% 그렇기 때문에 1380%인데 유통비율이 꽤 높아요. 시가청액 대비해서 유통비율이 꽤 높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변동성이 크다는 거 이거는 리스크가 될 수도 있고 이거 뭐 이용을 잘만 이용을 하시면 수익이 좀 될 수도 있다라는 부분들 자 이거는 이 제지 관련 업황의 특징이 아니라 이 기업소의 특징입니다. 이 기업 한창제지의 특성 다른 종목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제지 관련주들도 이런 옥석가리기가 놔두고 있으니까 지금 우리 시장에서 여기 보시면 내수 67% 수출이 32%로 비중이 좀 구성이 된다. 시장 매출액의 총 매출액이 판지 제조업이 90%를 차지하고 있다. 백판지 고급 백판지를 추산한다. 자 제지 관련주 우리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린 신풍제지 같은 경우에서는 이런 제지 관련 사업이 조금 연관이 좀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관련이 좀 있는지 수혜를 직접적으로 받을 수 있는 종목인지 그런 것들을 다른 제지 종목들을 좀 봤을 때 한번 그 옥석가리기가 좀 나와주고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판단을 하시는 게 중요하게 적용이 되겠다라는 부분들 꼭 확인하실 필요가 있겠죠. 이런 부분들을 참고를 하시고 매매하시는데 도움이 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AP투자연구소에서 김용재 후수님께서 직접 무료 종목을 매일매일 추천드리고 있거든요. 검색창에 AP투자연구소라고 검색을 하시면 상단에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홈페이지로 들어오셔가지고 라이브 깜빡깜빡 걸었는데 밑에 2020년 무료수천 종목 게시판이라고 있습니다. 여기 들어오시게 되면 하단부분에 저희가 매일매일 종목을 추천드린 내역들이 이렇게 확인이 되시죠. 11월 4일 금요일 무료수천 종목 게시판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 장전 같은 경우에는 미국 증시가 어떻게 움직였는지 어떤 부분들이 중요하게 포인트로 보셔야 되는지 이렇게 좀 안내를 댓글로 드리고 있고 그리고 9시가 되면 댓글로 대오 PNC 현재가 1,025원 기준 매수 1,000급효가 1,050원 손절가 9,080원으로 대응하시라고 안내를 드리고 9시 1분엔 TNR 바이오팤 현재가 2만 1,500원 기준 매수 1,000급효가 2만 2,100원 손절가 2만 5,100원 대응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9시 2분에는 박셀바이오팤 박셀바이 현재가 현재가 12만 2,000원 기준 매수 1,000급효가 12만 5,600원 손절가 11만 8,000원 대응하시라고 세 종목 추천드렸습니다 그리고 무료수천주 박셀바이오팤 1,000급효가 달성 추가상승중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게시판을 통해서 이렇게 또 상세하게 그래프를 통해서 또 안내를 드리고 자 그리고 뭐 여기 대오 PNC 2,000급효가 달성 추가상승중이다 라는 식으로 게시판을 통해서 또 안내를 드리고 이렇게 호가도 보여드리고요 자 두 종목 수익 한 종목 보유중이다 보유종목은 TNR 바이오팤 이렇게 뭐 어떤 종목이 수익이 났는지 어떤 종목이 뭐 정리가 됐는지 가지고 있는지 다 이렇게 상세하게 리딩을 또 해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소장님께서 이렇게 종목을 추천드리면서 리딩을 해드리고 있는데 자 물론 100% 수익은 낼 수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TNR 바이오팤 손절가 2만원으로 낮춰서 보유하겠다 이런 식으로 가지고 있는 종목들도 계속 브리핑을 이렇게 드립니다 자 그리고 시장점검 같은 것도 체크를 한 번씩 하구요 어 무료추천주 박셀바이오 20% 급등했다 어 급등 중 이렇게 또 댓글로 아실 필요가 있는 종목들 종목 흐름들 그런 것들을 좀 안내 드리고 어 금일 무료 추천 종목 어 정산도 이렇게 합니다 대우 PNC 일분봉 차트다 어 추천관 대비 9% 9.86% 상승을 했다 그리고 어 TNR 바이오팤 추천대비 마이너스 어 4.26% 손절했다 자 그리고 어 여기 박셀바이오 어 추천관 대비 이 마이너스 아 플러스 10% 정도 상승을 했다 이런 식으로 일분봉을 보여드리면서 종목들 흐름들 그리고 우리 무료로 종목들 드린 것들 이렇게 수행률들도 이렇게 좀 나와드리고 어 보여드리고 있는 어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 어 단기적으로 저희 단타 위주로 좀 종목을 안내 드리기 때문에 어 단기적으로 빠른 종목들을 좀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오셔가지고 도움을 받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 라고 어 좀 안내를 드리고 그리고 어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검색창에 AP투자연구소라고 검색하셔가지고 홈페이지 들어오시면은 이렇게 종목들 리딩 받으실 수 있으니까 어 도움이 조금 필요하신 분들이라면 들어오셔가지고 도움을 받으세요 감사합니다